소리가 되게 좋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강준씨 너무 부담돼요 다 잘해가지고 알아요 우리 강준씨도 잘하면 돼요 에이스에요 강준씨에서 에이스 에이스 네 에이스입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show us what u got 보컬이라고 보니까 보컬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할까요 목 풀어 어떤 노래를 할까요 준아 목 풀어야지 목이에요 목 풀고 와 뭐해요 그 오오오오오! 목을 풀 때 제가 자기 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? 네 하겠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예능적... 이 목소리 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오우!